병원 응급실로 오토바이가 돌진해서 아수라 장유됐습니다.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두 명은 면허도 없는 중학생들이었습니다. 최다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캄캄한 밤,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합니다. 잠시 뒤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더니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인도 위로 튕겨져 나갑니다.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나뒹굴고 오토바이는 병원 응급실 출입구를 들이받습니다. 지난 13일, 서울 강서구에서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응급실 출입구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.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건 중학생 두 명.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 사고를 낸 겁니다.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응급실 출입구입니다. 유리문이 완전히 부서져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. 이 사고로 중학생 두 명 모두 중상을 입었습니다. 경찰은 중학생 두 명이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절도와 무면허 운전,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.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.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.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